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느닷없이 대한민국의 멸공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시작은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5일에 자신의 SNS에다가 숙취해소제 사진을 올리면서 덧붙였던 멸공이라는 해시태그가 문제였고 정 부회장은 이전에도 종종 멸공이라는 단어를 SNS에 사용해왔는데 네티즌들은 이를 현 정부의 친북이라든가 친중 행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정 부회장이 비판을 했다고 해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여권 진영에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정용진 회장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수준이 있다고 비판을 했고 윤석열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도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비판을 했고 사력 입지 못한 행동을 자제하라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권 진영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야당 측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을 응원하고 나섰는데 특히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멸치하고 콩을 구입하는 사진을 sns에다가 올렸고 이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윤석열이 멸치하고 콩을 구입을 한 것은 멸치 플러스 콩 한마디로 멸공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으며 이 외에도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멸치하고 콩을 사거나 또는 이를 반찬으로 식사하는 장면 등을 공개하면서 정용진 부회장이 시작한 멸공 논란에다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오는 12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10곳의 CEO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참석 대상 기업의 신세계 그룹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정용진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논란으로 신세계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번에 제외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초에 4대 그룹 삼성과 현대차 SKLGCO하고 노동이사제라든가 중대재해법 등 현안과 관련된 경제 분야 토론을 계획을 했으나 참석 대상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10대 그룹으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재계순위 10위인 신세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신세계가 빠져버리고 13위인 한진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총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간담회 참석 대상으로 신세계를 제외한 국내 10대 그룹을 두고 협의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간담회 대상에서 신세계가 제외된 것은 경의가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총 측에서는 신세계가 참석 대상으로 검토하는 명당에서 빠진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경총은 24개 회장 단사가 우선 참석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을 뿐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참석 대상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에 있어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현재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멸공 외에도 그 전에 행보들을 보면은 이번 정권의 쓴소리를 정말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정용진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입맛에 맞지 않는 쓴소리를 뱉어낼까봐 간담회에서 제외를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기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사실상 기업인들을 줄 세워가지고 자신의 경제 행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안 그래도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정책이라든가 뭔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쇼를 할 때 항상 기업인들이라든가 재벌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병풍을 세워서 지적을 받은 적이 많았는데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동이 그거하고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권력을 잡기 전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더 할지 상상도 안 된다라는 이런 비판도 1강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간담회에서 신세계가 지금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현재 멸곡 논란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믿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멸곡 논란이 계속해서 정치권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김의겸으로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우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장을 보면서 샀다라고 밝혔던 달파 멸치콩에 대해서 다른 문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는 깨뜨릴 파라면서 문재인을 깨뜨리고 멸공하자라는 뜻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의겸은 자신의 SNS에다가 윤석열의 달파 멸콩 암호를 풀었다면서 그러면서 걔 사과하고 똑같은 방식의 암호풀이었고 연습 문제를 푼 자신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김의겸 의원도 남의 버린 배지 주워먹고 진짜 할 일이 더럽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겨우 이런 거나 풀려고 금배지 주워가지고 국회로 들어갔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겨우 이런 유치한 행동이 나면서 자신에게 지금 상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세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진짜로 세금 내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며 아니 국회의원이면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완전히 무임승차로 들어와 놓고 들어와서 하는 짓이라고는 여권 진영에 거수기 노릇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러한 행태가 진짜로 유치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김의겸 의원의 이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암호라고 풀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니 그 수준의 기자였다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언론 기사에서 다 나왔는데 무슨 암호 타령을 하고 있냐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으며 정용진 부회장의 영덕 대게도 한번 풀어봐라 라는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용진 부회장이 영덕 대게를 먹는 사진도 올렸는데 그건 이제 대깨문드로 조롱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장보기 하는 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비판을 쏟아냈는데 박영선은 자신의 SNS에다가 어느 대선 후보의 특정 기업의 대형마트 장보기의 그늘이라고 비판을 했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생각이나 해봤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박영선의 이와 같은 지적은 윤석열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멸공을 저격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유력한 대권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대형마트에서 장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진짜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써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따라서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생각이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생활을 할 때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며 주차시설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고 대형마트를 갈지 아니면 골목시장을 이용을 할지 전통시장을 갈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 특정 대선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흠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박영선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박영선이 우리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을 봤다라고 특정 대기업 편들기라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 마음을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님은 신세계 이마트랑 본인의 치적 사업으로 콜라보까지 하셨으면서 멸치랑 콩 좀 샀다라고 억지로 흉을 보이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마트에 가가지고 장보는 일반 시민들은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생각을 안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많이 들이댔다가 낭패보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기부 장관 시절에 얼마 안 되었죠 2020년대니까 아무튼 뭐 이때 대기업하고 상생 프로그램 어쩌고 하면서 신세계하고 자상한 기업을 체결했다라고 자랑을 했고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된 가게의 음식을 반조리 형태로 만들어서 전국의 이마트 음식 코너에다가 판매할 계획이라고 홍보했으며 아무튼 자기가 뭐 중기부 장관일 때 대기업을 이용해서 치적을 만들어서 홍보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기업에서 장보기 하는 것조차도 지금 흠집을 잡아서 저격을 하는 거 굉장히 보기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단물 다 빨고 뱉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이렇게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대선판이 좀 이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